이번에는 이원호의 불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다부나라고 해요 그래서 무엇이 분이 돼? 이원호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고작당 벽시계 불가님을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트로 마주해드리시죠 이의 연예인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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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월아 너는 그렇지 오라도 얻었느냐 나를 속인 사랑보다 니가 또 약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땜에 울고났더니 저만은 가버린 세월 고장난 표식에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는데 저 세월은 고장난 표식에 내 길에 돌아서 오지 않느냐 나를 버린 사람보다 니가 또 약속하더라 전구름 쫓아가다 오라받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고장난 표식에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는데 고장난 표식에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는데 고장난 표식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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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